자 이게 중 2 능률 김성곤 3가다. 그지. traditional Korean symbol. 전통 상국의 상징들 그럽니다. 그지. 피터는 뭐라고? 한국을 방문하고 있다. 뭐하기 위해서? 친구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런 말이지. 근데 이 친구 미나는 어디에 있는 애라고? 자매 학교에 있는 애인가 봐. 자 비동사 플러스 아인즐 진행형이라고 하지. 지금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중이야. 부정사의 부사적응법 목적이다. 그지. 뭐하기 위해서? 친구 미나를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친구 미나는 어디에 있는 애인데? 자매 학교에 있는 그런 친구인가 봐. 피터 is going to stay at a grandfather's house. 피터는 be going to. 동사원형은 몸할 예정이다. 그런 말이지. 그냥 할아버지 집에서 머무를 예정이다. for a week. 한 주 동안. 그지. when he arrives. 그가 도착할 때. 미나는 뭔데? 그에게? 수협동사다. 그지. 수협동사. 그에게 뭐라고? the guest room. 손님 방을. 그지. 보여준다. 그런 말이지. 피터. you will stay here. 피터야 넌 여기서 머물 거야. this guest room is full of traditional Korean things. be full of는 몸으로 가득 차단 말이지. 비슷한 표현에 be filled with가 있다. 그지. of는 be full of를 쓰는 거고 with는 be filled with를 쓰는 거야. 몸으로 가득 차단 말이지. 이 손님 방은 전통적인 한국의 것들로 가득 차 있어. look at this pillow. 이 베개를 봐. 그런 말이지. 그지. what are these things? 이것들이 다 뭐야? 이것들이 뭐야? they are bats. 그것들은 뭐라고? bats. 박쥐다. 그런 말이지. bats on my pillow. 내 베개에 박쥐라고? that's scary. 무서운데? 그런 말이지. 그지. not really. 그닥 뭐 무섭지 않아? In Korea, 한국에서는 bats a symbol. 박쥐가 상징이라는 거야. 뭐의 상징인데? 첫 번째, 행운의 상징이고. 두 번째, long life니까 장수겠지. 그지. 장수의 상징이라는 거야. that's surprising. 참 놀랍다. 그런 말이지. that's은 안 문장이야. 안 문장이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surprise라는 동사를 못 쓰지. 그지. 이영식 동사에 보호자라 있으니까 분사 보호다. 그지. 그것이 놀라움을 주는 거니까 surprising하고 현재 분사를 썼다. 많은 서양 국가에서 that's remind people of darkness and scary things. remind는 remind A of B나 remind A that B가 쓰거든. B가 9면은 뭘 쓴다고? B가 9면은? 업을 쓰고. B가 저리면 뭘 쓴다고? 데스 쓴다. darkness and scary things은 뭔데? 9니까 지금 업을 썼지. 데스 쓰지 않게 조심하고. 밖지는 사람들에게 어두움과 무서운 것을 장기시킨다. 그럼 되겠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자, 미나 쇼우 스피러. 미나는 뭔데? 피터한테 그녀의 할아버지의 방을 보여준다는 거지. 쇼우가 수요동사다. 그지. 에게 일일이지. 피터와 미나의 할아버지가 만나고 그의 리치아도 서로서로 하고 인사를 한다는 거지. 자, 이것도 동사 두 개가 지금 병렬이다. 그지. 동사고 주어 하나에 동사고 두 개가 병렬이지. 하이, 피터. 피터, 안녕? Have you ever seen this kind of block before? 해비동사 플러스 비필을 현재 완료라고 하지. 현재 완료는 네 가지 의미가 있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자, 근데 ever가 있으니까 뭐라고? 현재 완료의 경험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면 해석을 어떻게 된다고? 뭐뭐 해본 적이 있냐라고 하면 되겠지. 의무문이니까. 그지. 이런 종류의 자물쇠를 before, 전해본 적이 있냐? 그지. before 보고도 알 수 있지. 이거 보고도. 현재 완료 경험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그지. No, I haven't. 못 봤어요. I haven't seen this kind of block before. 빠져있겠지. 그지. It's so old that I can't really tell. 쏘대꾸입니다. 쏘대캔튼에. 너무 뭐뭐해서 말썩다. 자, 그것은, 그것이 뭘까? 락이지. 락, 자물쇠. 그 자물쇠는 너무 오래돼서 I can't really tell.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야. 너무 오래돼서. 그지. 텔이란 말은 말하다 말 말고도 구별하다, 식별하다는 말이 있거든. 비슷한 표현으로, 비슷한 단어로. distinguishing라는 말이 있어요. distinguishing. 너무 오래돼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is it a fish? 그게 물고기인가요? 그런 말이지. Yes. 맞아요. for a long time.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have a thought that they'd be here라고 생각해왔다는 거지. Fish are good guards. 뭐가? 물고기가 좋은 파수꾼이라고. 그지. Fish don't close their eyes.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데. Even when they sleep. 심지어 먹을 때조차도. 심지어 그 물고기가 잠을 잘 때조차도. 여기서 잘 봐야돼. 피시는 단복수 모양이 똑같아. 근데 개념은 있지. 단복수 개념이. 당연히 뭔데? 복수 개념이겠지. 그래서 뭐 썼다고? doesn't and 쓰고 뭐 쓴 거라고 해요? don't 쓴 겁니다. 피시는 단복수 모양은 똑같습니다. 피시는 es 붙여서 복수를 나타나지 않아요. 조심하세요. 근데 개념은 있으니까. 복수 개념으로 쓰였으니까. 지금 여기도 a를 썼고, 여기도 doesn't가 아니고 뭐라고? don't를 썼다. 그 점 알아두고. 잠잘 때 눈을 감지 않는데. 그래서 훌륭한 파수꾼이라는 거지. that's an interesting. 흥미롭네요. 이것도 이영식 동사고. 보호다. 그치? 형사 보호지. 주어의 상태니까 형사가 왔는데. 동사라는 interest을 쓸 수 없으니까. 분사로 바뀐 거다. 그게 흥미로움을 주는 거니까. interesting. 현재 분사 썼다. we think fish can watch over valuable things. 우리는 생각한다는 거지. 대괄호를. 여기 대시 빠져있어. 대시 빠져있다. 주먹보호자리에 절이 올 때 제일 중요한 건 절을 묶어주는 접속사라 그랬지. 얘가 사무실 동사고. 당연히 목적어자리에 절이 왔으니까 절을 묶어주는 접속사가 필요해. 뭐뭐 인지란 말이 필요하면 입으로 외드로 묶고. 뭐만한 것이란 말이 필요하면 왓으로 묶고. 딱히 어떤 의미가 필요 없으면 절을 묶는다 그랬지. 그런데 지금 절. 목적어자리에서 절은 생각이 되니까 지금 빠져있는 거야. 우리는 절이라고 생각한다. 물고기가 valuable things. 기존품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지. watch over라는 말은 뭐뭐를 지키다. 그런 말이다. 그제? valuable things. 기중한 것들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해. that's why. that's why. 바로그란 이유에서 그런 말이지. 바로그란 이유에서 this lock looks like a fish. 이 자물쇠는 뭐처럼 생겼다고? 물고기처럼 생긴 거야. 그런 말이지. ve 외견 동사와 ve 감각 동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했어? 10중팔고. 형용사보호가 온다. 알고 있지? 형사보호. 그런데 만약에 명사보호가 올 때는 앞에다가 like를 꼭 써야 돼. 그래서 여기서 like가 없으면 안 돼. 이제 알겠어요.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런 말이지. they go outside and walk around the garden. 그들은 뭐한다고? 밖으로 나가서 정원을 걷는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보면 주어 하나에 지금 동사고 1번, 동사고 2번, 동사고 2개가 있지. what is on that piece of paper? 종이 위에 뭐예요? 종이 위에 뭐가 있어요? 그런 말이지. 페이퍼 셀 수 없다. 그지? 셀 수 없는 명사는 물질과 또 뭐인데 물질 명사도 있고 고위 명사도 있고 그 다음에 취사 명사도 있지. 그지? 그런데 물질 명사는 어떻다고? 물질 명사는 셀 수 있는 단위에 담아서 셀 수 있어. piece of paper. 맞지? what is on that piece of paper? 저 종이 위에 뭐예요? it looks scary. 무서워 보이는데요. 그런 말이지. 이 형식 외견 동사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형식 외견 감각 동사는 형사보호가 오면 관계없지만 명사보호가 올 때는 like를 쓴다고 했지. 지금은 형사보호이기 때문에 그냥 쓴 거야. 그거 무섭게 보이는데요. do you mean this painting of a rooster? 자, 너 이 그림 말하는 거냐? 무슨 그림인데? rooster. 수탉 그림 말하는 거예요? oh, is it a rooster? 자, 그게 수탉인가요? yes, it is. 그렇습니다. rooster crowd every morning. 수탉은 매일 아침 운다는 거지. 매일 아침 뭐라고? 규칙적 습관이지. 그래서 현재 쓰는 거야. 일반적 사실. 규칙적 습관 불별의 진리는 현재 쓰는 거 알고 있지. 그래서 과거 쓰면 안 돼. 매일 아침 뭔데? 어, 운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현재 쓴 거야? 과거 쓰면 안 돼. they're crowing. 그래도 뭔데? 우는 건 means that they really 의미한다는 거야. A new day is beginning.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야. 비동산 플러스 아인지. 진행형이다, 그지? For many years. 오랜 시간 동안. Korean have believed evil spirit go away when there is the crowds. 자,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믿어왔다는 거지. 대가로를. 뭘 믿어왔다고? 현재 완료. 계속이다, 그지? Evil spirit. 뭐가? 뭔데? 사악한 기운이 뭔데? Go away. 사라진다는 거지. 뭐 할 때? whenever it's the crowd. 수탉이 올 때. 그치? 귀신이 있다가도 어떡한다? 수탉 울면 첫 땅이 울기 전에 가야 되잖아. 귀신이, 그지? 그런 이야기 있지? Really? I've never heard that before. 이것도 현재 완료. 경험이다. 나는 그것을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결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Actually. 사실은 I'm afraid of. 두려워한다는 거야. 뭘 두려워한다고? 나는 darkness, 어두움과 evil spirit. 뭔데? 사악한 영혼을 두려워한다는 거지. Could you draw a booster for me, Mina? Could you? Would you? 다 부탁하는 거지. Draw a booster. 수탉을 그려줄 수 있습니까? 날 위해서. Mina야. Sure. 물론이지. I'll draw a big booster for you. 나는 그려줄게. 커다란 수탉을 그려줄게. 널 위해서. Put the drawing above your door. Put하고 place라는 동사는 어떻게 쓰인다고? 목적어 나오고 필수장소 부사가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했지. 필수장소 부사. 그래서 뭐뭐를 어디어디에다 두단 말이야. 그 그림을 어디에다가? 문 위에다가 둬. 명형문이다.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it'll protect you. 그것이 너를 보호해줄 거야. 그것은 뭔데? 수탉 그림이겠지? 그 그림이겠지? 단수니까 이스로 받았다. Yes, I will. 그럴게요. Peter's diary. Peter's diary. I'm enjoying this trip so much. I want to stay longer. 비동사 플러스 사인지를 진행형이라고 하지. 진행형은 동작 상태 중에서 동작만 진행이 된다. 나는 지금 이 여행을 즐기고 있는 중이에요. so much. 너무 많이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stay longer. 더 오래 머물고 싶어요. 그런 말이지. I love all the traditional Korean symbols in this house. 나는 러브는 정말 좋아한단 말이야. 모든 전통적 한국 상징들을 좋아한다는 거야. 이 집에 있는. Now, 이제 I understand a lot of them. 나는 그것들을,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 I want to visit Korea again. 나는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거지. 내 가족들하고. 원체 사무실 동사고, 첫 번째 배터리니까 뒤에 부정서밖에 못 와. 비즈닝하고 동영사를 쓰면 틀린다는 거야.